와 아빠 여기가 어디야? 부산역이야 부산역! 우리 하영이 기분 좋아요? 우리 또 돌아가는 연락처마다 대답 없는 내 형제예요 그리운 내 형제예요 여느야 부산에 아빠 친척들이 엄청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야 인사드리러 갈 거야 다 왔어 이제 저기 다 이제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렇게나 많았어요? 아니 저 중에 한 분인 거지 예의를 지켜서 공손히 지나가야 돼 네 어디가 할머니고 어디가 할아버지예요? 여기가 할아버지 여기가 할머니야 응 우와 할머니 엄청 좋아하시겠다 연호랑 하영이 왔어요 일어서 잘했어요 안녕 안녕 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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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네 식구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어? 휴리 휴리 풀지 말고 알았지? 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 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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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리